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낄끼빠빠 모르고 눈치 없는 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오빠를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쫓아 냈던 새언니가 김장할 때도 감이 안 왔어요. 이거 제가 나서서 기강 잡아도 되겠죠? 원지, 새언니한테 쫓겨난 우리 오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고요. 제목처럼 신우이인데요. 물론 제가 신우이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새언니를 깎아 내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저 진짜 잘 모르고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 오빠는 30대 초반이고 새언니는 저보다 딱 한 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 결혼 2년 차예요?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오빠랑 새언니가 크게 싸웠고 그길로 오빠가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오빠 본인 말로는 지가 새언니한테 쫓겨났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왜 싸웠는지 절대 말 안 해주고요. 그냥 내가 그냥 큰 잘못을 했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마니까 저랑 엄마랑 너무 답답한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새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이 언니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다고 차단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헐 이건 또 뭐야 카톡 프사가 그래요. 결혼 사진이고 뭐고 싹 다 내려가고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이래요. 오빠는 우리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절대로 안 하고 계속 자기 잘못이라고 더는 묻지 말랍니다. 근데 또 새언니는 연락이 아예 안 되니까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저랑 엄마 두 사람만 답답하고 속이 타는 기분이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아빠는 그러더라고. 아 그 참 둘 다 애도 아니고 성인이다. 그리고 부부 문제니까 그냥 두 사람 문제로 내버려 두고 너는 빠져라 신경 꺼. 이런 입장만 고수를 하는 중인데 문제는 이게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한 달이나 넘어갔다는 거죠. 그 기간이. 오빠는요. 진짜 한 달 내내 집에 돌아갈 생각 아예 안 하고 집에서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쥐죽은 듯 눈치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러다 두 달 전에 겨우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고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래 오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새언니가 아니고 오빠 잘못으로 싸운 것까지는 저도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어쨌든 용서를 했고 다시 이렇게 합친 거면 새언니 본인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언니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안 받고요. 집안 행사도 아예 안 와요. 마치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오빠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새언니는 왜 안 오는 거야? 왜 맨날 오빠 혼자만 오냐고 두 사람이 싸운 건 싸운 거고 집안 행사 이런 건 당연히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설령 진짜 무슨 큰일이 있고 그래서 못 올 것 같으면 나나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거 받기라도 해야지. 지금 이게 뭐야? 왜 잠수를 타? 장난해?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이 오빠도 미친 것 같아. 그냥 닥치고 있어. 이럽니다. 자기들 일에 껴도 생각하지 말고 설치지도 말래요. 아니 내가 신호인데? 그리고 김장 때도 안 오고 집안 결혼식 있는데도 안 오고 이러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왜? 뭐 때문에 싸운 건지 말을 주고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니 싸움을 했다 해도 이건 그냥 별개 아닌가요? 집안 일이잖아요. 부부가 싸워도 집안 일은 챙겨야지. 참 싸움 한 번 되게 요란하게 하는데 오빠도 오빠지만 새언니는 도대체 뭘까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도 엄청 답답해하고 되게 화가 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냥 말만 꺼내도 오빠가 더 소리치고 난리를 치니까 저도 엄마도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아빠는 오빠한테 화 오지게 내고 그 외엔 계속 모르셉니다. 사실 새언니가 원래 성격이 좀 싹싹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도 자주 찾아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가시킨 건지 뭔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생일 때도 안 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왜 싸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또 아무리 그렇게 싸워도 그렇지 오빠를 자기 남편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나 쫓아낸 것도 너무하다 싶거든요. 왜 싸웠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사실 오늘도 새언니한테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도 계속 안 받고 카톡도 익십이고 이거 뭐죠? 저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참을 수가 없는데. 얘 미친 것 같아. 댓글 1번 하긴 뭘 해. 아니 네가 뭔데 뭘 해. 그냥 짜져 있어. 아이고 꼬래 또 시자라고? 게다가 눈치도 더럽게 없네.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오죽했으면 지 남편을 집에서 쫓아 냈겠냐. 그게 무슨 이유인 건지. 그리고 니네 오빠도 그래. 자기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면 돈 문제 아니면 여자지 바람. 아니 정말 이 정도 지능도 없는가? 그냥 니네 오빠 이혼 안 당한 걸로 만족을 해. 쉿 하라고. 걔 깝치다가 니네 오빠 진짜 이혼 당할 수 있으니까. 어? 깝치지 말라고. 댓글. 뭐 바람 아니면 주식 코인 같은 걸로 돈 오지게 날려먹은 것 같은데요. 지네 오빠 이혼 안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게 어디서 시자질 안 되고 눈치도 없이 쳐놔야 되는 거야. 2번. 근데 그래요. 보통 불륜이나 그 외 막장 짓거리로 속 썩이는 것들 보면 그 가족들도 하나같이 똑같아. 눈치도 없고 개년도 없고. 남의 불난 집이 부채질하고. 상처에 소금 뿌리면서 개깝치더라고. 얘처럼. 아 진짜 미치겠다. 야 니 오빠가 먼저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를 안 지켜가지고 개싸움이 났고 쫓겨났는데 니 새언니는 며느리 도리를 지켜야 한다 이거야 지금? 역지사지라는 거 모르나? 미래에 니 남편이 집에서 쫓겨날 만한 행동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도박 혹은 바람 이런 거 그 지랄을 해도 너 혼자 시댁에 찾아가서 빵긋빵글 쳐 웃으면서 어머님 아가씨 저 왔어요. 이랄지랄 할 수 있을 것 같니? 생각해봐. 어때? 죽어도 못하겠지? 그런데 왜 남한테는 그걸 하라는 거야? 새언니가 웃음냐? 이 친구야? 아니. 니네 오빠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생판남이 새언니가 왜 니들한테 그걸 보고 해야 돼? 너같은 신우에 있는 집구석 진짜 알만하거든. 아니 잠깐만. 야. 니네 오빠가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혹시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너랑 니네 엄마 아니야? 그래서 그게 너무 쪽팔리니까 말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나. 이러니까 씻자 이러면 사람들이 욕부터 바꿔보는 거야. 당사자인 니네 오빠가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고 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였다.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해도 정말 제대로 큰 사고를 쳤다는 건데 아니 이 정도를 보고도 감이 안 오냐? 네 목 위에는 대가리가 없어? 그리고 너는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네가 말한 그것들 전부 다 할 수 있겠냐? 시댁 행사 찾아가서 웃고 김장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빵실빵실 쳐 웃을 수 있냐고. 그냥 연락 안 받는 게 큰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뭐? 네가 뭘 어찌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그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야 네가? 어이가 없네. 그냥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꼴에 또 시누라고 시자 노릇하고 싶어서 바락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아니 같은 여자고 비슷한 또래라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 오빠가 한 달 뒤라도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혼 안 당한 게 어디야? 4번. 며느리 도리 진짜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네. 끌 끌 끌. 야 반대로 니네 새언니가 바람을 피웠든 큰 사고를 쳤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 친정에 갔다고 치자. 그때도 니네 오빠한테 처갓때 행사에 가라 그러고 김장도 도우라 그러고 사이 노릇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웃기고 있네 진짜. 끌 끌 끌 끌. 5번. 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쫓겨난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럼 이혼을 당장 당해도 될 만큼 큰 사고를 쳤다 이건데 나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다. 쪽팔리니까. 그리고 이유가 그렇게 궁금하면 니네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왜 새언니한테 연락을 쳐하고 날지세요? 너 뭐 됩니까? 6번. 그냥 이혼하면 남인데 며느리 노릇은 개뿔. 한 달이나 쫓겨난 걸 보니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 멍청아. 너 오빠 생각해서라도 그 주디를 좀 다물고 있어라 이거요.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 오빠가 미우면 계속 들이대. 딱 봐도 이혼하기 직전이고 이혼할지 말지 이런 상태구만. 니네 집 긴장을 하라는 거냐 지금 그런 상태에서? 너 나 긴 말 안 한다. 나중에 반드시 꼭 너 같은 신호위 만나라. 알았지? 근데 너는 그때 웃으면서 해야 돼? 8번. 야씨. 100% 자기 편만 있는 직구석에서도 말을 못 할 정도면 이건 너무 뻔하지 않냐? 이혼당하는 꼬라지 보기 싫으면 아가를 여물고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구. 대댓글. 딱 봐도 짐 새었니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부들거리는 거 겨우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든 건드려 보겠다고 바락하는 거 진짜 웃겨. 지는 시 자고 그게 또 벼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괜찮을 줄 아나 봐. 끌 끌 끌 끌. 9번. 야 너 뭐 되냐? 왜 버러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며느리에게 시가 사람들은 말이지 다른 거 없어. 그냥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니까 그냥 내 부모처럼 공경해 드리는 것 뿐이라고. 즉 내가 남편을 안 사랑한다. 그러면 니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할배, 할배, 아줌마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니네 새언니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게 됐는데 왜 생판 모르는 남이 집에 가가지고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응? 10번. 하씨 이 와중에 김장은 또 뭐야? 미친 거야? 정말 노답이다. 얘 IQ 40인 것 같아요. 깔깔깔깔. 무슨 이유로 싸운 것까지는 물론 모릅니다만 팩트만 놓고 보면 오빠 본인 입으로 내가 잘못한 거고 죽을 죄를 지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인 것도 마찬가지죠. 한 달 동안이나 쫓겨났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지금 당장 소송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라는 반증이죠. 아마 댓글에 나온 것처럼 바람에 준하는 혹은 초대형 돈사고를 쳤다든지 빚 보증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코인, 도박 이런 정도의 엄청난 레벨인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도 저렇게 설치고 설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능을 넘어서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미쳤다. 집이 모른다. 그런 거죠. 남이 죽든 말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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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